5세대 보이그룹의 대명사입니다. 제로 베이스1의 김테레입니다. 좋아요!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땐 와! 노래 잘한다!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그냥 탕으로 먹는 기분이에요. 이야, 대단한 사람이야. 이거 무슨 말 받을 텐데? 닦아! 닦아! 모든 걸 다 닦아! 너무 여유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잠이 와요. 낡아라기야. 아, 이거 진짜 멋있다. 이거 어떻게 해. 진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, 진짜. 100% 저는 제 입장에서 확신합니다. 거의 진실이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날씨와 함께 갑니다. 저는 피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... 그런 뭐...